모든 순간이 꽃봉으로인 것을 정현종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기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으리처럼, 기먹으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으로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으로인 것을 여기는 외도 보타니아 오늘 아침 일찍 방문했다.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외도 보타니아 워싱턴 야자가 보이고 용설란과 그리고 이곳은 천국의 계단 양옆으로 아외나무 열매가 익어가고 있다. 육하 꽃도 피었다가 졌다. 농소화가 피어있고 저 위로는 비누스 가든이 있다. 워싱턴 야자나무 그리고 10월달이면 열매가 며칠 용설란이 지금 꽃을 피우고 열매가 붓고 있다. 이곳은 외도 보타니아 그중에서도 천국의 계단에서 모든 순간이 꽃봉으로인 것을 정연종 신의 시를 낭송하다. 끝! 끝!